아아! 아아! 전 멤버 저는 멤버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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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하나 둘 셋! B.U. 안녕하세요! 네입니다! 전세트입니다! B.U. 일단 처음에 연습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콘텐츠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! 네! B.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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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随区 B.U.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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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있으세요? 아니에요? 아! 도전하고 계시는구나! 아아! 팔이 뭐예요? 긴깔아! 긴깔아! 맞았어! 가르기한 뜻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하이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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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기였다! 아아! 하이파! 이번에는 벨리를 깨워주는 미션이에요 아아! 그래서 저희가 이따 소품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춤을 추시다가 벨리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하이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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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2.2.3 저희가 이번에는 음원을 틀어드릴 텐데 0.5배속, 2배속, 3배속 이렇게 이제 음악이 나올 거예요. 또 그리 하나만 해 나 귀여워 넌 뭐였어? 너무 귀엽다 너 뭐였어? 누구도 못 가 뒤찌개 만들어봐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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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나 좀 봐 나 귀여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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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시청자 너무 소며울 알겠습니다 recibir 탈퇴한око 해 이상해 My king 달라요 Can we fight? 또 대기하는데 해 My father, we gotta go 으아 여기? 여기?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디 Front Young을 만들었어? 아! 아! 존다고! 아, 너무 귀여워. 춤을 출발? 아하하하 언니 베리디라야! 아 귀여워. 가즈아! 귀여워. 깨끗어! 1, 2, 3, 4 파이팅! 기대하러 왔어! 파이팅! 아! 이게 무거워! 어떡해! 고마워! 복복해! 할렐루야! 이거 고마워! 오! 미스! 미스! 박수야. 답답해! 연락해! 아! 귀여워! 지수 한 코트를! 엔디 기분 좋아? 최고! 나도 좋아! 긴장해가는 3초! 5, 6, 7, 8 긴장해가는 3초 주인공이 사진린다! 꿈틀거려는 한 이빨트를 할 건데 머리를 잡아 잡고 여기도 눈치를 이렇게 한다 꿈칠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꿈칠거려도 하면서 난 할 때 발을 난 귀여워 귀여워 너무 좋아 진짜 머리카락하고 어른스럽게 한 번 하면서 창 아 아 진짜 귀여운데 자 네 오늘 이렇게 벨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지 벨리는 행복했지 아 아 네 저희 빌리 김강윤과 트레인지 월드로 컴백했으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벨리도 아프지 말고 우리 많이 응원할 줄 알았지?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빌리의 비유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리 고마워 감사합니다 비빌리 추억 러시아 이중 러시아 두 번째 청년이 신청해 근데 두 번째가 어려워 난 꽃의 이 몸이 이 몸이 어깨 첫 장 이 몸이 이뻐다! 목성냉보가 맑을 다가가 나 어려수록 일을 만찬 이 몸이 안 돼 이 몸이 안 돼 어느 게 있어 내 몸은 더 겨울 시국이 이 몸이 안 돼 이 몸이 안 돼 3, 2, 3, 4, 5, 6, 7, 6, 7, 7, 8, 8, 8, 9, 10! 갓 다 왜 다 물어보라 해 이 속에 왜 인간까요 랜잇이 왜 또 대기하다 해 말 못해 왜 인간가요 벨리와 함께하는 킹가리가리스 스트레이크 홀